골랐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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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 와 진짜 오른발이 너무 좋지 않아? 다른 노래 해주세요 이거 왜 안돼 근데? 우리 제작진분들이 솔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노래 틀었는지 모르셨나 봐 노래가 시작되는지 모르셨나 봐 아버지 불러주는데? 아버지? 비투비 노래 제외라고 써있어요 제외야? 아 비투비 노래 제외? 새로운 노래 또 듣고 싶으시니까 어 요 근래 뭐 꽂힌 노래 뭐 그거 그거 우리가 결혼하면 안될까 그게 뭐야? 아 그래요? 그거 제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아 그때도 근데 일주일 부르니까 근데 불렀잖아요 그때 이미 아 그럼 아 그런거 말고 아 불렀지? 섹시큐티 한걸로 우리 그냥 결혼하면 안될까 이거 모르겠다 너 하고 싶은거야 나 그러면은 시즈건 부를래 오오 와우 진짜? 1677이잖아 1677 아 이거 태진이야 1677 아니야 아 그래요? 아 금영이 1677이구나 금영의 시즈건은 1677입니다 아 이걸 외우고 다녔는데 더크라인은 9486이고 아 이거 왜 이렇게 한편이 시즈건 지금 팝승 아 아 아 알죠 자 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육성재 도전 섹시큐티 전주가 긴데 간지 좀 해줄게요 전주 엄청 길어 전주 엄청 길어 아 전주부터 들어가네 아 역시 잘해 잘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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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하하하 하하하 한글자막 제작가인 한글자막 제작가인 이 게임을 대학공곡으로 대학공곡인데 맞아? I can't live without her love In my life There's just an empty space I'm over Dreams are lost I'm wasting away Forgive me Go Later What you say now My heart belongs to you Later Believe me But I'll listen to you Lady Oh Lady Oh Oh Wow 뭐야 걸걸걸걸 하는데 걸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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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오 우리 성재가 이걸 또 해내는구나 이야 다시 봤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어떡해 보고 어떡해 보고 감사합니다 현지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찢었다 찢었다 최고의 극찬이 나왔습니다 잘했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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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도 찢어졌다 성대도 찢었다 아 근데 댓글로도 지금 온라인으로 찢었다 똑같이 찢었다 영어로도 잘 부르네 노래 부르는데 뒤에 형들 뿌듯한 표정 너무 귀여워 네 아 너무 잘하니까 아멘